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한방클리닉이 진행됩니다. 어르신 한방클리닉은 평소에 한의원을 찾기 쉽지 않은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침시술 같은 한방진료와 한약처방도 함께 진행하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하늘당 의원, 경희일생한의원원장의 재능기부를 통해 진행합니다. 무료 진료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며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